대우조선 해양이 유조선을 중심으로 수주 가뭄을 해갈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우조선은 그리스 안젤리코시스 그룹 자회사인 마란탱커스로부터 초대형 유조선 내척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국제회사기구의 환경교제 기준에 충족하는 차세대 친환경 선박입니다. 고효율 엔진과 연료 절감 기술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됩니다. 대우조선은 LNG선과 유조선을 고루 수주하며 일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LNG선 2척과 유조선 9척을 각각 수주했습니다. 대우조선 정성립 사장은 자본 확충이 원활히 마무리돼 재무건전성이 크게 좋아진 만큼 하반기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KS뉴스 최성원입니다.